대전시는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과 양육,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정책 5대 분야 91개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시행 계획 5대 분야는 촘촘함 돌봄과 양육,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, 그리고 생활 인구 증대, 도시 매력도 향상, 도시 포용 연대성 강화 등으로 대전시는 관련 사업에 6146억 원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